제 연락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? 번호 안 바꾸셨던데요? 아니, 그렇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연락하고 그러면... 함부로 안 하고 조심스럽게 했는데? 문자로 신원 밝혔고 전화해도 된다고 하셔서 전화드렸고. 아, 몰라. 안 해요, 걔야.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보면 몰라요? 저 데뷔했잖아요. 글 쓸 시간도 없고. 저 작가인 거 알려주면 곤란하거든요. 곤란하세요? 당연하죠. 이게 컨셉 충돌이... 아, 됐어요. 어쨌든 안 해요. 얘기 끝. 곤란하면 내가 유리하네. 네? 그럼 나한테 잘 보여야겠네. 네가. 지금... 뭐라고... 인터넷도 SNS도 안 하고 연예인을 할 생각도 될 줄도 몰랐다는 컨셉 아닌가? 근데 그럼 박영희 알고 보니까 눈떠보니 슈스 작가고. 슈스는 무슨 뜻인지 알고 지은 거예요? 그런 거 모르는 컨셉이잖아. 게다가 자기 스스로 필명을 귀공자라고지. 지금 웃었어요? 비웃은 거죠, 그거? 와... 필명 제가 지은 거 아니거든요? 엄마가 지었거든요? 아니, 뭐... 어울려요. 네, 어울리는데... 아무튼 그 사실을 제가 누군가한테 말해버릴 수도 있잖아요. 작가님 곤란하시게.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? 협박이라뇨, 작가님. 회유죠, 회유. 두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? 손에 뭐 들어야지만 협박이에요? 저는 그런데요. 아... 와... 뭐... 뭐 이런다고 제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? 저는 그때 분명히 제 입장 전달 드렸어요. 탁동경 편집자님 아니면 같이 일 안 한다고. 아, 그거면 됩니까? 네, 무슨 일이세요? 어, 나 차주 얘기인데. 알아요, 왜요? 일 끝나고 바로 좀 와. 탁 팀장. 네? 됐죠? 되도록 좋은 답 주셨으면 합니다, 작가님. 그럼 좀 바빠서. 와, 진짜... 지금 좀 봐야겠다. 좋은 답변wif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